불법 개조를 통해 규정보다 많은 차를 싣고 다니는 자동차 운반 차량, 즉 카 캐리어 때문에 도로 안전이 위협받는 실태, 최근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운반차 기사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나오는 운반차들이 승용차를 위태롭게 싣고 갑니다. 기사들은 이런 과다 적재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합니다. 운송회사가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차량 한 대당 운송료는 부평에서 인천항까지 8천여 원. 적정량인 석대만 실어서는 수익이 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운송회사도 최대한 많이 싣기를 강요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차를 거부한다면 당신 말고도 일할 차들은 많다. 과다 적재를 하게 되면 일단 차 고장이 많고요. 저희도 사고 나면 우리 책임인데. 한 카캐리어 기사는 적정량을 실을 수 있도록 운송료를 인상해달라고 했다가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털어놓습니다. 회사에서 구도상으로 계약 해지 통보가 왔고요. 출근하니까 아예 운송 정지해가지고. 해당 업체는 운송업체 간 입찰 경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받는 운송료가 적다면서 과적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만 두 번가 한다라고 보면은 저희가 자꾸 이거 빨리 걸린다고 답변했는데 전국에 있는 학생의 업체들이 동일한 상품을. 과적 방지를 위해 정부는 6년 전부터 운송업체가 기사들에게 위탁 화물 중량을 명시한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화물 위탁증이라고 끊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건 없어요. 출근증만 가지고 나가는 거고. 위탁증 미발급 업체에는 영업 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